너무 예쁘다 이제 공룡한테 가볼까? 여기 어디에요? 지금 놀러가다가 휴게소에 불렀어요 키즈랜드가 있네요 인상이 없음 ável 고도 있음 아 알아요 지금 도던가 한마리 찐을랑 시원한 아빠랑 같이 가야지 이리와 이리와 자 아빠 옆으로 가자 이리 와봐 먹어라 아가들아 아빠랑 같이 가자 시원님도 먹어 감사하고 시원님도 먹어 치아 먹어 해 줘야 돼? 응 엄마 손 놓고! 엄마 손 놓고! 코 자요? 그거 할거야? 나 무서워 봐봐 송민이한테 이러고 있어 밑에 투명 아니야 줄이 달라 줄이 달라 밑에 투명하게 멋있어 와아 이 살이 많으면 더 시켜야 되지 얼마나? 이거 탈만하다 아, 돌마야? 진짜? 애들은 36개월 이하는 그리고 4개월 많이 차는 비싸구나 근데 언제 오겠어 시현이 이제 안무사와? 아빠가 안 먹고 있어요 얘는 겁을 났어 시원해 안 무거워? 너무 예쁘다 그래 stability 효연아 무서워? 이게 암파랑크 rehearsㅜ어 처음에 무서웠어? 여기 옆에 떨어질꼐어 아아 여기 엄마 일어나서 춤 좀 춰볼까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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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한테 가볼까? 공룡한테 가볼까? 공룡님 여기는 무슨 공주집이에요? 백설공주집 백설공주집이에요 사과자 다가자 일어날 비가아봐도 풍농의 비가아봐도 나 좀 섹시하네 너무 좋아 봄이 우와 이게 뭐야? 여기 뭐 써서 넣는 건가봐 여기 어디 가고 있는거 같냐? 너무 멋진데 가고 있네요 진짜 예쁘다 같아 요정나라 같아 요정나라 같아 간다리 오셨나요? 응 우리 아까 왔던데 이거 간나봐 간나로 가서 이렇게 되는거 같다 이렇게 되는거 같다 응 GOD 3 4 5 5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